할아버지! 내가 술 마시고 시계 사지 말라 그랬잖아! 할아버지! 일어나봐요! 일어나봐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싫어요! 아야! 아야! 아유! 보이죠? 뭔가 좀 위아래로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 괜찮아요 그냥 갑시다 이거 오늘 엔딩은 못 보고 아마 중간에 끊길 것 같아요 엔딩 못 보고 중간에 끊길 것 같아요 살짝 위아래로 조금 늘어난다 아 이런 거 꼴보기 싫은데 봐봐 살짝 늘어났잖아요 그냥 갑시다 러스티 레이크. 여름 1860년 제임스 밴더 부엠가 러스티 레이크에 도착했고 제임스는 미스티리한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제임스는 제임스의 only heir 그는 그의 삶을 변경하지 않았다 어 아유 멍멍이 귀엽다 아유 뱃살 봐봐 귀여워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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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처럼 뜨냐? ㅎ헤헤헤 어.. 오케이 에이.. 이제 내가 조직해보자고 뭘 해야되지 일단? 어 일단 물 퍼야될거 같애 그치 아이템 보관하면 사용하세요 어 물 퍼.. 오오 내려가 내려가 귀신 나오는거 아니지 이거 땡.. 땡겼는데? 아 물 퍼야돼 우선 물 퍼야돼 그치 가방 한번 열어봅시다 아 내가 한 빔 모르는 내가 몰라? 내가 한 빔 모르는 뭐야 아.. 아예 무서운 게임.. 아 편지 일단 편지부터 읽읍시다 오케이 무서운 게임은 아니 분위기가 무서운거지 완전 이렇게 무섭잖아요 편지 읽어보자 어 안타깝게로 너의 삼촌은 돌아가셨다 제임스에게 돌아가셨단다 그는 너를 위해 자신의 집과 특별한 씨앗을 남겨두었어 씨앗을 심고 너의 가정을 꾸리거라 아 귀농했나보네 그러면 뭘 해야될 것 같은데 일단 양동기 있으니까 집어봅시다 이거 집어서 나가봐 여기에 아 빌리모는 57인 것 같아요 아까 써있었으니까 여기에 물 뿌리개로 하고 내려 으응 으응차 열어면 물이 있겠지 아 왜..왜..왜..왜..왜..왜.. 물이 없냐 왜 근데 편지 숫자 572 해보자 샘 572 샘 572 샘 572 자 열어! 참깨! 오케 열렸다 열렸다 열어봐 자 열어봐 열어봐 오 뼈다귀 뼈다귀 멍멍해주면 되겠고 이거 뭐야 밀어서 잠금해제 뭐야 오우! 씨앗? 못놀면 씨앗을 이렇게 반지무시듯이 자 강하..멍멍이 이거 먹어 오오! 땅파라 땅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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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 여기에 씨앗 치면 되는구나 아 뭐 니가 파면 되지 멍멍을 이용을 해야되고 굳이? 됐고? 씨앗을 씹자 오오! 잘한다 한 번 더 오오! 개빨리 자라 자 이제 뭐해 자 뭐 뭔가 뭐도 해봐 아 그래 어 얼굴 아 뭐야 아 나무가 자라도록 클릭하십시오 음 이렇게 한 사람씩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시간대별인가? 1860년 봄 집입니다 일단 뭐 초반에는 그렇게 무서운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의자로 의자로 의자 밟고 올라가서 요거를 따다 아직 짧아 아직 짧아 거롱 뭐야 다이아몬드 누가 다이아몬드 누가 다이아몬드 화보를 숨겨라 지렁이 어디 보자 뭘 해야 될까? 지렁이 올려볼까? 아니야 다이아몬드 올려봐? 아니야 아니야 아 여러분 머리 좀 써봐요 머리들 좀 써봐 내려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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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내려오는 거 아니야? 또 뭘 구해야되나봐 나뭇가지 따 따 따 따 이거 따 따 따 그렇지 아 뭐야 쉽잖아 오케이 여기서 나뭇가지로 사용 콕 콕콕 콕콕콕 오케이 검은색 아리다 아이씨 까아 지렁이 한번 줘볼게요 지렁이 먹으면 맛있는거 줄여나? 오 다이아몬드 하나 더 아 다이아몬드 이렇게 모아야되나봐 오케이 굿 다이아몬드 세개를 모아야되네 문 열려면은 열쇠 존나 비싸네 어 하나 여깄는거 같지 그지 여기 그지 여깄네 여깄네 으아악 뭐야 누구세요? 쟤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아 근데 여러분 지금 화질 괜찮아? 아 나만 거슬리나 화질이 지금? 나만 화질이 오지게 거슬리나 지금? 좀 짜증나는데 화질 잠깐만 조금 거슬려 아아 조종되네 조종되네 그치 내가 잘못 만진거야 지금 아 이거 어떻게 원본으로 못하나? 아 아 짜증나 아 아 이거 원본으로 못해 원본으로 아 뭐 젠스체스받아 아 됐어 됐어! 이제야 만족! 이제야 만족! 이제야 만족! 됐어 내가 내가 거슬렸어 내가 문 열고 컴퓨터를 하는 겁니다 모바일도 가능해요 팔아요 나무가 자라들 클릭하십쇼 나 일단 지금까지는 지금 뭔지 잘 모르겠어 일단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건지 1860년 여름 삼촌 이렇게 플레이하면서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아까 까마귀 사람은 뭐야 아까 까마귀인간은 열쇠로 잠겨있구요 잠시만 사람도 앉아있고 헉! 손자국! 물이다 이건 의미 없는 것 같아 아직까지 할아버지 클릭 오! 벗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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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심장이랑 발이랑 눈이랑 발톱이랑 다 뭐야 열쇠 열쇠 있다 열쇠 오케이 열쇠 통나무 열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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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로 열수로 못 넣네 못 넣네 오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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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느라 달려봐 조금만 더 빨리 까마귀 엄마라고 아 여기 열쇠 넣는거 있네요 놓고 도끼 도끼를 얻어서 나무를 패자 나무를 좀 패자 나무를 패자 오케이 와장창! 자 나무까지 들고 여기서 열쇠가 있네? 큐브 시리즈에요 이거 큐브 시리즈 맞아요 도끼를 못 패고 나무를 여기로 담가볼까? 아닌데 아 장닭 장닭 장닭이 불 불 불 붙여빠라 어 됐다 라이터도 필요한거 같애 어 넣고 느낌이 안좋아 성냥 나이스 자라져 자라져 어 파야아 어 열쇠 굿 아 이렇게 너무 잘하는구만 야 밝아졌어 이제 안 무서워 어 밝은데 뭐가 무서워 이거 문 엽시다 이제 으악! 흐흫 손자국 달 그대의 보름달을 자 이제 이거 열었으면 또 힌트 야 이거 하나 아 이거 뭔지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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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패턴인 것 같애 그렇지? 나 좀 잘 알았는데? 어 맞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verm 아 아 이거아니다 와아! 나 현재是什麼 개잘해 어 뭐야 이거 어 합격목거리 쇼미너받 합격목거리 아오케이 8시 25분 8시 25분 야 나 지금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진짜? 자 그럼 8시 25분 8시 소크트로 돌리며 시곗바늘아 달려봐 25분! 오! 문 열어! 으악! 으악!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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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고 계셔. 아 눈이 여기 있구나 어휴 자 모자이게 잘 됐구요 어휴! 할아버지! 할아버지! 내가 술 마시고 시계 사지 말라 그랬지 할아버지 일어나봐요 할아버지 일어나봐요 할아버지 일어나봐요 일어나봐요 아이 싫어요 아휴 아 아 간질간질 아이씨 이거 왜 자꾸 만지라 그래 이거를 어휴 우리 할아버지가 아 왜 열려 이게 짜은님 어서오세요 부치티비님 어서오시고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족꼭지 안에 또 다른 세개 허어 아 심장 아이 가져와야 돼 이거 됐다 다른 족꼭지는 필요없어? 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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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심장으로 뭐해? 심장 아 심장 이게 물에 담그자 이제 이러면 하나 완성 그치? 이거 재료중에 하나 완성 심장 아아 오케이 아 갈림길이다 일단 큰거부터 가겠습니다 이게 메인 이벤트 같으니까요 여름 사랑을 찾아서 마누랑 가봐 어 어떻게 창백해 얼굴이 눈치봐 눈치봐 아 지금 무섭게 생기셨는데? 오 일단 지금 둘이 데이트 으응 아 막 이렇게 단둘이 다 자기야 이렇게 단둘이 벤치 앉아있으니까 좋다 그치 어 사진에 빈사진입니다 빈사진이고 행거치풀 과연 이인은 날 좋아할까? 사랑을 확인해보고 싶어 자 어쩌라고 그래서 꽃꽃꽃 꽃 그렇지 장미를 주면 되지 장미를 주면 되지 여기 자기야? 으아아아 아니 피가 왜 나 아 가시 찔렸구나 아 내놔 내 자기야 내가 피 닦아줄게 그렇지 아유 자기야 가시 조심해야지 피 피 이렇게 철철 흘려 음 아유 기분 좋아졌어? 됐고 이거 열어야 되는데 까마귀 깃털 하나 뽑고 어 이 까마귀 같이 밟고 있어 이 까마귀가 이 개새끼가 까마귀를 어디로 유인을 해야돼 그러면 뭘로 유인을 할까 까마귀에 깃털 써볼까 피 묻은 수건 항아리에도 어 꽂아볼까요 이렇게 깃털로 뭐 어떻게 되지? 일단 깃털로 그러면은 어 코를 간절핍시다 헤헷 헤헷 깃털 어디다 써먹어야 될 것 같아 깃털 어디다 써먹을까요 여러분 깃털을 뽑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뽑아야 되는데 사진 사진 사진을 아 깃털로 아 편지 쓰는 거구나 적어 옳지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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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부끄러워하지마 저거 설마 혈소를 헤헤 어어 여자친구 코 피로 미친 너 코팠니? 헤헷 왜 유 메리미? 이 또라이 새끼 아냐 이거 나 난 니가 코파다 흘린 피까지 사랑할 수 있는 남자야 자 나 까아악 오랜만에 출첵이요 물결표 블러드 트레이 짜은님 말은 고마워 어우 짜은씨 아유 아유 말은 고마워 짜은사 아유 오랜만 아 고맙습니다 이거 짜드릴게요 아 오랜만에 출첵 고맙습니다 후 후 후 후 후우 후우 고맙습니다 계속 진행해볼게요 이거 들고 사랑편지 자 여기 어때? 마음에 들었어? 널 향한 내 마음이야 지렁이 뿜빵 입어서 오세요 러스티 레이크 맞습니다 얘 자 자 지렁이 먹어 기분 좋지 내놔 이제 어우 열쇠 땡깍 아 뭐야 이건 또 아 뭐야 누구 손이야 이거 누구 손인데 펀지 자 나 누구 거니 모르겠지만 금가락지야 어 커플링은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이거 끼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마음에 들어? 헉! 어머 마음에 들어 어 약간 피냄새가 좀 날 수도 있는데 잘 씻어졌어 오케이 됐고 메이 시리스님 어서 오세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1876 계단 여친인 것 같아요 그죠? 여친이에요 어 책 왠지 퍼즐같지 이거 퍼즐이다 이거 그치? 이거 동그라미 이렇게 맞추고 내가 또 이런 퍼즐 또 은근 잘해요 제가 어 어 기다려봐 아 이것도 퍼즐이네 예인병 개 많네 진짜 위에도 있냐 설마? 아잇 이따합시다 어 이따합시다 신트가 있을거야 이것도 뭐야 이것도 뭐야 세모 달 세모 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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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모 달 세모 그치?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있어 그치? 이렇게 돌아가있다 세모 달 세모 그게 나머지 뭐야 나머지 점 이렇게 되니까 세모 달 세모 나 잘하는데? 세모 달 이거 다 점으로 바꿔 점으로 바꿔 쩔 쩔 쩔 쩔 쩔 쩔 이거 세모 개잘해 미쳤나봐 세모 달 세모 맞지? 아냐? 세모 달 세모 맞잖아 세모 달 세모 얘는 맞아 지금 얘는 맞겠어 퍼즐 다 풀어야되나봐 다 다른 힌트 없나요? 어 벗겨진다 벗겨진다 아 뭐야 또 있어 두개인가 봐 이건 이쪽 방향으로 아 이게 공 점이 아니고 반대로 해서 오른쪽 세모 왼쪽 세모 오케 오른쪽 세모 왼쪽 세모 자 이거 이거 잡 잡 오오 세모 아이씨 헷갈려 아이씨 존나 어렵네 아 여기 달 여기 세모 오케 왼쪽도 여기 달 달 달 된거지 된거지 왼쪽 세모지 이렇게 달의 왼쪽 세모죠 달의 왼쪽 세모 달의 아 오른쪽 세모네요 달의 오른쪽 세모 달의 오른쪽 세모 이렇게 봐서 아 이렇게 빡세네 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됩니다 된거 아냐 일단 얘 맞췄구 그럼 이쪽 세모 세모 달 세모 달 세모 달 세모 달 세모 달 여기 세모 아니야? 어 여기 세모 아 일단 나 헷갈린다 지금 아 좀 벌써 헷갈려 아 근데 이 맞으면 뭐가 열려야 돼 근데 안 열려 뭐가 더 있나봐 니 보고 있는 거 있냐? 줘봐 아 또 있네 씨발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달 전 가운데 달이야 동그라미 동그라미 전 가운데 달 동그라미 어딨어 어 열렸어 망원경 자 망원경으로 어디볼까 자 창문을 봐야겠지 창문을 망원경으로 창문 열고 망원경으로 쓰윽 봐봐 헉 반짝반짝거려 반짝반짝거려 아 이렇게 이렇게 자 이쪽부터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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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토끼 새 늑대 까마귀 토끼 새 까마귀 사슴 타조 아이씨 이렇게 어려워 사슴 여기 토끼 새 늑대야 돼지구나 까마귀 나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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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완소 나 너무 잘해 나 너무 잘해 진짜 미쳤나봐 진짜로 안녕하세요 njw님 야 야 뭐 더 없냐 힌트 힌트 더 없냐 힌트 더 없냐 힌트 더 없냐 이거 여기 사람 모양 있어 이거 뭐야 이거 더 찾아봅시다 아 이거 이건가봐 이거지 3RR 이것도 만들어야 되는거 아냐 그치 왠지 그럴거 같애 우주형님 어서오세요 맞지 맞지 이걸로 아닌가 아닌데 뭐지 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뭔데 그게 뭔데 미친놈아 어 저 아 글씩 읽을 수 있다 봄 1859년 나는 형 나와 형은 블루장생의 약을 찾는 마지막 단계에 와있어 아 블루장생의 약을 만드나봐 이게 뭐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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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있는거 같애요 이게 밑에꺼는 쩜 쩜 기운척하군요 입술 쭉 내밀고 기워 죽겠네 이러고 있네 키스를 부른 입술이군요 어디가 힌트가 더 있지 않을까요 이거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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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까 야 이거 크기대로 해보자 크기대로 크기대로 정리해보자 원래 이런 책같은거 크기대로 정리하는거에요 그죠 책같은거 원래 크기별로 정리하는거라 기다려봐 크기별로 어 어 어 아 색깔별로인가 색깔별로인가 이거 색깔별로일수도 있을거 같은데 크기별이 아니고 아니야 크기별로 아닌거 같애 두께별로인가 하 아 답답댔스 아 답답댔스 아 답답댔스 그냥 상황에 연결하는거라고? 일단 이거 네모 그리고 그리고 어 S 헉 어 나온다 뭐 나온다 뭐 나온다 뭐 나온다 뭐 나온다 여기 이렇게 아 색깔 이어서 여기도 이렇게 이어서 헉 대충 나와 대충 나와 지금 그치 중간에 여기 넣으면 되잖아 오오 그래 그냥 익히 퍼즐 맞추면 돼 그냥 여기에 그리고 십자가 이쪽에 이야 나 너무 잘해 진짜 네모 동그라미 S 십자가 얘도 그냥 선 선 연결되게 한번 해볼게요 오 선 연결되게 그냥 얘가 끝인거 같고 얘가 시작이지 얘가 시작이야 오 얘가 시작이야 얘가 시작이고 끝이 오거야 끝이 오거야 그치 끝이 오거야 헉 나 너무 잘해 미쳤나봐 자 그럼 선 연결되게 선이 연결되도록 어떻게 하면 연결이 되지 요거 그렇지 그 다음 두개짜리 그렇지 오 오 오 오 이러면은 문제 있는데 어 이런 뭐가 좀 짧은데 이런 뭐가 좀 짧은데 얘네끼리 연결되고 이렇게 됐고 얘 얘 이 두개를 마지막으로 요거 요렇게 그렇지 요렇게 아 아 잠깐만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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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좀 더 늘리자 이렇게 어 아니야 아니야 어디로 가야 될까 이게 맞는 데가 없는데 얘가 얘가 맞는 친구가 없어 한우린이 어디서 없어요 이렇게 반대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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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럼 요렇게 요렇게 그러고 이렇게 됐다 어 문 열려 그렇지 이렇게 하는거지 퍼즐게임 계단 내려가보자 어 이거 어지럽게 생겼냐 뚜벅뚜벅뚜벅 됐고 너무 잘하자노 너무 잘하자노 봄 1867년 출산 일단 블루장생의 약을 찾고 있구요 귀농을 해가지고 어 아 혈신군이 출산하나봐 이제 애 났나봐 헉 배불렀어 배불렀어 자 이거 안 열려 열쇠 있어야 돼 이거 자 여보 어 여보 뭐 먹고 싶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알았어 뭔진 모르는데 내가 구해올게 나만 믿고 있어 알았지 여보야 잘 기다리고 있어 야 침대는 세개야 우리 세쌍둥이니? 수소꼭지 여기 연결할 수 있나 수소꼭지 설마 그런건 아닌거 같구요 주윽시 크림치 장난 아니죠 어 우리 멍멍이 진짜 많이 컸다 멍멍이 내놔 주인님한테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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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주인님한테 하하이씨 약간 조건부야 주인님한테 충성이 어 물 아아 피 나온다 와있냐 뭐야 자 이거 읽어봐 어 이렇게 치우면은 어 뭐가 묻어있어 얼룩이 얼룩이 막 묻어있고 잠깐만 26041867 26041867 어 다 4월 26일 67년에 일단 이거 지금 뭔지 모르겠으니까 패스합시다 모르겠구 막자 3알과 숟가락 서랍안에 가위 그럼 스프로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돼 가위로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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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안돼 이거 돌로 돌로 찍어버려 돌로 찍어버려 안되네 종이 찢어봐요 가위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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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님들 똑똑하네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똑똑하네요 가위로 찢어볼게요 그러면 예 똑똑하단 말 취소입니다 사바로 빡아볼까 한번 그것도 안돼 가위 잘라 오 오케이 식물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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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빠 빠 안되는구나 식물 얼었어 식물 식물 여기 놓고 그치 빠 빠 오케이 숟가락으로 해갖고 우리 여보가 주면 되지 우리 여보가 먹고 싶다는 거 이게 뭐가 든 숟가락이라고 출산약이 든 숟가락 오 출산약이야 출산약 출산약 자 여보 이거 먹고 우리 이쁜 아기 낳자 얌 자 내놔 내놔야지 으아 물 바로 나와 아 이 퇴출 잘하는 거구나 아 옆 옆 어 다이렉트네 어 그래 니 이름은 엘티다 자 한 명 한 명 나왔고 우리 이쁜 아기 아이고 어 오케이 아기는 원래 나오면은 엉덩이 때려줘야 돼 울게 해야 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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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줘야 돼 아 또 나오네 아니 여보 텀이 없어 여보 어 어잇 아 그만 아 뭐야 이거 또 태반 뭐야 이거 더 어 오케이 자 얘는 머리카락이 있고요 둘은 탈모네요 너는 머리에 뭘 묻히고 있니 머리에 뭐야 너 아 아 아 아 아 자 순서대로 3G5 3G 3G 3G, 4G, 5G입니다 순서대로 자 이제 강아지 이제 애가 셋이나 생겨갖고 이제 사랑 못 바를 생각에 얼굴을 좀 찌푸려주고 찌푸리고 있죠 이 태반을 어떻게 해야 돼 설마 이거 막 이게 넣고 그런 거 아니겠지 어 아니구 뭐 뭐 뭐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종이 카드 오케이 아 이거 우리 애기들 애기들 그치 탈모랑 머리 있는 애랑 풍성충이랑 그리고 여기 갈라지네 아 그래 이런 훈수는 좋아요 그치 이런 추측성 훈수 좋아요 여러분들 나도 헷갈리고 있을 때 그럼 여기에 흰색 파란색 빨간색 흰색 파란색 빨간색 시계는 2시 우리 여보한테 뭘 해야 될 거 같은데 여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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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분유를 매겨야 된대 알았어 여보야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구해올게 가장의 의무기도 하지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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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들 먹이 살려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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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열쇠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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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이걸 매긴다고 헉 깊이 잠들었어 죽은 건가 그걸 왜 먹어 니가 나 나 나 너무 비 있는 적이라서 시 생각도 못하는 거였어 오 야 비 있는 적이라서 상상도 못할 적이었습니다 자 저 뼈 세 개 자 하나는 피 채우고요 자 하나는 우리 여보야 좀 우유 채워 주겠지 여보야 우유 어 그래 어 우리 여보야 한 손으로 어쩐 거야 어 됐고 일단 자 왠 이 우리 풍성충은 일단 우리 탈모는 우유 주고요 불쌍하니까 정상적인 거 주고 어 얘는 피 줘야돼 얘는 피 줘야되고 가운데 파란색 뭐 줘야되지 파란색은 뭐야 뭐 줘야돼 파란색은 아 아 바닷 빗물 설마 빗물 줘야돼 자 우리 탈모 많이 먹고 머리 무럭무럭 자라고 어 너는 잠깐만 풍성충은 뭐 줘야돼 어 우리 풍성충 빗물 줘야돼 자 우리 풍성충은 영양가 없는 빗물 먹어 풍성하니까 그리고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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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그냥 이거 먹어 됐어 좋아요 더 진행해봅시다 어 점점 자라 나무가 불로장생의 약과 죽음 아 귀여워 왜 항상 입이 그래 왜 항상 귀여운 척하고 있어 어 이거 뭐야 술병인가 달라고 그러고 어이 꼬툭티 아 술병 이렇게 요거중에 하나겠지 뭐야 이거 뭐야 오 이거 오 발모재인가 오 다 넣어 다 넣어 다 넣어 좋아 들어 들어 아냐아냐 뭐야 저거 어떻게 해야돼 아아 저렇게 일단 한 방울씩 넣었어 일단 한 방울씩 넣었구 아 무게를 따져가지고 넣어야돼 무게를 따져가지고 일단 한 방울씩 넣었는데 무게를 따져서 넣어야돼 하 개빡친다 일단 플러스는 1이고 점은 2야 플러스는 1이고 점은 2지 그지? 점이 좀 더 무겁지? X 먼저 알아보자 X X가 2보다 무거워 X가 2보다 무거워 2 X가 3보다 좀 더 무거워 X는 일단 3 이상이야 3 3 초과야 이걸 언제 다 하고 있냐 이걸 못 옮겨요 자 플러스가 1이라고? 플러스가 1이지 플러스가 1이니까 X는 3 초과 얘도 무겁다 어? 얘 얘가 같은거 맞죠? 지금 같은거지? 같은거지? 얘 2인가 그러면은? 야 이거 좀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있나요? 기다려봐 점이 2니까 물결도 2인가 봐 아 물결 3이네 물결 3이지 물결 3 3처럼 생겼잖아 물결 3이야 물결 3이고 순서대로 얘가 2 아 순서대로 또 못 놓네 X가 아 짜증나네 1 2 3 1 2 3 여러분들이 메모해요 어 1 2 3 그럼 그럼 물결이랑 이거랑 해서 1 1 추가하자 이거 4 이거 4 X4 X4 그러면은 1 2 3 4 그럼 4랑 동그라미랑 비교하면은 또는 더 무겁지 그럼 1짜리 넣어봐 그렇지 이게 5 동그라미가 5야 자 1 2 3 X가 4였지 그치 X가 4였지 X가 4 혜원님 어서오세요 1 2 3 아니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오케이 5가 5야 그러면은 3 3짜리 한방울 넣고 4짜리 2 2 방울 넣고 5짜리 한방울 넣어야돼 3 4 4 5 이게 나열이 비치면 어때요 안 돼요 3 4 4 5 그럼 3짜리가 1 2 얘가 3이지 자 3 4짜리가 4 4 4 5 오케이 야 나 잘한다 나 미쳤다 자 이거 먹어 그치 블루장세의 양 뭐 쉽게 만들어 이렇게? 뭐야 개 쉽게 만들었네 여기도 퍼즐 일단은 이거 얘 주자 자 너 먹어 먹어 강아지한테 주라고 강아지한테 이걸 강아지한테 왜 줘 자 먹먹아 일단 너부터 너부터 먹어 오래 살아 자 자 먹어봐 먹어 어때 어때? 맛이 어때? 어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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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야야야야야 저도 저도 뭐 어쩌라고 자 니가 먹어봐 강아지 괜찮으니까 니 먹어봐 그렇지 강아지 괜찮았잖아 괜찮을거야 와 왜 죽었어 죽었어 강아지 괜찮았는데 자 그럼 이쪽은 이제 아들 아들로 그 이제 아기들 쪽으로 가는 루트인거 같고 이쪽은 이제 블루장세의 양쪽으로 가는 루트인거 같아요 그 일단 어우 새 아들 그지 얘는 이게 반점같은건가봐 머리에 그지 얘가 핏물 먹으네 둘중에 한명이 물 먹.. 우유 먹으려고 한명이 빗물 먹으네 뭐냐 자 너 손에 든거 뭐야 너 여기 뭐 리본 뭐야 리본 주고 너 뭐 나비? 나비 갖고싶어? 기다려봐 아빠가 잡아다줄게 너는 왜 어디 어른앞에서 주머니에 손 넣고 있어 나뭇까지? 알았어 거만한 표정 봐봐 이거 나비 아이 손을 잡으면 안되지 그거를 멍청아 꿀 나뭇까지 떼서 일단은 우리 아들내미 나뭇까지 달라고 그랬으니까 주자 거만하게 두손으로 받아 새끼 또 한손으로 받네 이거 뭐 주머니에 손 넣고 윙크를 아빠한테 아 새총을 만들겠다고? 자 그러구 어쩔거야 이제 돌멩이 니가 좀 가져오면 안되냐? 돌멩이는 여기 안에 있을거 같애 그렇지 구슬이구나 냄비투건까지 어 냄비투건 메이플에서 비싼데 구슬 자 구슬 어떻게 할거야 이제 오 나비 잡게 나비 잡게 못잡을거 같은데 해봐 해봐 아빠는 믿어요 잡았어? 나비 어디갔어 나비 어디갔어 어 여기있다 다시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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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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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응? 잡아 앗! 아 딸 괜찮아? 딸 괜찮아? 아 딸 괜찮아 괜찮아 우우 강하게 키웠어 우리 아빠가 강하게 키웠어 앗!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강하게 키웠어 잡아 아잇! 아잇! 아 괜찮아 괜찮아 어 관자물이 튼튼해 우리 딸 관자물이 튼튼해 아잇!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닌거 같애 냄비투걱으로 막 막 야아! 내놔 내 내놔 내 나비야 내놔 왜 누나가 가지고 있어 내놔 꿀? 어 꿀 안으로 들어간다 냄두로 막아 냄두로 막아 앗! 어 어 좋아좋아 잡았어 줘 이제 줘 아빠 줘 아빠 줘 내놔 누나 내꺼 아 싫어 와 내꺼야 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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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누라구! 아, 싫다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applications 홀았어, 어떡해 흐흐흐흐흐, 누나가 죽여 버릴거야! 왜? 극단적이야, 이렇게! 흐흐흐흐흐흐흐흥 벌? 벌로 어트케 하는 거 같은데? 띠용! 던져! 던져 어 아 얘 맞춰봐 장전하고 얘 그건 안되네 장전하고 이거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움직이지 움직이지 아 자 캐시템입니다 투구에요 비싼거에요 쪼개는거 봐봐 누나라는 자식이 어이 까마귀 까마귀가 뭐야 아까부터 하하하하 존나 대두네 불쌍한 아이들 그들의 삶은 불행으로 가득할거야 깎깎대 이씨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못봤어요 방금 뭐라 그랬어 못봤는데 방금 더 자라 더 자라 아 이제 새아이들 새아이들의 미래인가 보다 이거는 그 다음에 우리는 블루장생이 하고 다시 가봅시다 어 안죽었어 깨어났어 이거 뭐야 거울 모양은 아 아 이거 아 싫어 싫어 안죽었어 뭐야 이거 과한 아니야? 어 어 다 내꺼 하하하하 아 다 다네꺼 다 주둔꺼야 아 아아 아 뭐야 이거 퍼즈인가 보다 이것도 아씨 내껀줄 그러면은 어 이거 이거 이쁘게 만드는 얘기잖아 이렇게 이거를 이리로 넘기고 이거를 이렇게 넘기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어, 이거를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다 안 껴져. 3개 다 안 껴져 아아! 대충 이해됐어 아,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잠깐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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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 어렵다. 어, 잠깐만. 어렵다. 이거 어렵다. 이거 좀 어렵다. 이, 이 손가락에 근데 이게 없어야 돼. 이, 응각지가 없어야 돼. 네. 어떡하지, 이거?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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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창 깔고, 넣고, 넣고, 좋았어! 짜잔! 어! 아아! 하나 더. 세 개 손가락에 못 넣구요. 자, 이거 이렇게 빼서 일단 밑에부터 빼자. 밑에부터. 밑에부터 빼고, 넣고, 잠깐 넣어줘. 잠깐 넣어주고, 다시 회수해. 다시 넣어. 그리고, 그렇지! 너무 잘해! 빼! 뭐야 이거 가운데, 아이언맨이 뭐야. 헉, 누날! 배에 누날이 왜 있어! 헉, 누날이 심어주는 건가, 설마? 그건 아닌가 보네요. 아, 누날이 여기 넣는 거다. 그지? 어? 그것도 아니야. 코인! 비트코인. 어? 이거 퍼즐도 맞추는 건가 보네? 왜? 야, 이거 퍼즐, 뭐야. 어떻게 맞춰? 어? 아니, 아니, 안맞아, 안맞아. 어? 새는 맞았는데. 아, 맞을때는 안 맞는다 이게. 어? 새는 맞았는데. 어? 어? 그렇지, 코인 두개! 너무 잘하는데? 이 조각상들 뭐야? 헉, 얼굴이다! 여기 눈 넣는 거 아니야? 눈 넣는 거 아니야? 아, 뭐해요 이제? 네? 떡상 가자아! 설마 코인을 눈에 박아버리기? 왔네! 어, 입 벌렸어, 입 벌렸어! 눈 넣었어! 뭐야 이거 이씨 말! 저, 자판기야?! 네에에에에에엣! 그리고 백업에 넣는거 아니고? 자, 눈알 두개 모았으니까 여기에? 콱? 쏙? 안, 안들어가? 뭐야? 여기 눈알 넣는 거 맞는데? 물병에? 아 조각상 만드는거라고? 오케이 가보자 그러면 조각상 우선 내가 맞게 세워야되네 그치 퍼즐 맞춰야지 내가 조각상 퍼즐 맞추는거 같애 내가 딱 붙여야돼 여기에 얘가 기준점이야 여기에 딱 맞는거 붙여야돼 어려운데? 어 조각상 이거 맞춰야되는거같은데 너무 어려운데 이러면? 너무 어려워 머리인데? 너무 어렵자노? 머리 머리! 맞잖아 머리 맞잖아 머리랑 이거랑 얘만 안움직여 얘한테 맞추는거 맞어 얘가 기준이야 아 나 공간지각능력 떨어졌고 이런거 잘 못한단 말이지 이게 머리란 말이지 이게? 이게 일단 머리고 일단 머리고 얘가 어! 오 오오! 이렇게 좀만 더 좀만 더 야 막 하다보면 된다 막 하다보면 돼 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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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하고 있어요 나 잘하고 있어 칭찬해줘 빨리 여러분 나에게 기운을 줘 나 잘하고 있다고 해줘 빨리 어 잘하고 있어 준우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치! 오케이 오케이 야 뭐야 쉽네 게임 게임 개쉽네 뭐야 존나 쉽잖아 게임 개쉬워버리기 너무 잘해요 아 고마워요 여러분 고마워요 아 근데 이거 조합이네요 뭐 쉽네요 요거 요렇게 아 너무 잘해 요거 요거 요렇게 아 너무 잘해요 또 뭐 또 뭐 요렇게 지금 아 빨리빨리 딱 돼 딱 돼 오오케 오케 옳치 옳치 요거 요렇게 와오오 요거? 이 위에 아니 말구 난로가 아니고 조각상인데 얼굴 바로 나오진 않을 거 아냐 알튼 기반을 다져야돼 지금 아직 아직이야 이건가? 아 이거다! 여기에 아아!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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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아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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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써요 모자 써요 빨리 자 가발 딱 씌워주면은 완성 요게 누나를 커 어? 와아 눈 개커 앞팀 뒷팀 다 한 거 같애 와아 눈 존나 커 아 너무 귀여운데? 어 칼이다 칼로 설마 배를? 쑤싯쑤싯?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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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이 아니네요 그럼 얼굴로 설마? 어 뭐 혀! 아 혀 잘랐어 칼로! 설마? 어 아니네 아 혀 여기도 얻는거다 아 혀 얻는거다 이번에 자 혀 얻었습니다 지금 요렇게 다 얻어야돼요 이렇게 혀 얻었죠? 아 혀 얻는거였네 맞네 자 혀 얻었구 또 뭐해 아직 뭐가 또 필요한가봐 아니 이거 가져가면 되는거 아냐 이거? 오케이 자 또 자라! 안 자라네요 지금 새 아들 아들 딸놈 얘기로 가볼까요? 우선 딸부터 가볼게 우리 딸내미 에마 봄 1884년 비옥함 1 2 3 4가 있고 꽃들이 이렇게 있는데? 벌이 흰색 꽃에만 있어? 아 벌로 뭐 어떻게 해야되나봐 1 2 3 4는 뭐야? 힌트가 있겠지 뭐 머리가 많이 자랐다 머리 많이 자랐다 오케이 이 못되네 못되네 동생 괴롭히고 말이야 1번이 필요해? 하여튼 어렸을때부터 아빠 시켜먹는건 그대로네 그냥 뽑을라면 가위같은게 필요하겠어요 구해야겠죠? 여기 홈이 있네요 뽑았어 쏙싹쏙싹 자 이걸로 이걸로 안돼? 뭐해야돼 그러면? 이거 파면 되나 설마? 그것도 아니야 등 긁어주신건가 진짜로? 야 등 긁어줄게요 자 효자손이네 효자손 홈이가 아니고 등 긁어줄게 아 뭐 어쩌라고 나보고 설마 땅파는건가? 정원기구로? 응 아닙니다 어 뭐야 어 색깔이 바뀌어 색깔이 바뀌어 애가 어 색깔이 바뀌어요 어 뭐야 어 오오 아 주황색을 만들어야돼 알았다 얘 주황색 만들어야되네 어 이 주황색 1번이잖아 주황색 만들어야돼 주황색 만들어야돼 어떻게하지 이제? 1번으로 만들어야되는데? 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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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한거 같은데요? 그지 아니 얘네도 잘하게 해야되나? 얘네가 잘하야되나? 알았어 알았어 가만있어봐 딸 좀 아빠 좀 보태지마 아빠 좀 노력중이야 아 리셋 가능한가? 오케이 리셋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아 가능하네 자 봐봐 그럼 주황색 만들기 쉽지 빨간색 하나 넣고 홍이 빼 홍이 빼 자 빨간색 하나 넣고 노란색 하나 넣고 한송이 폈지? 다시 빨간색 하나 넣고 아니지 아니지 이거 초록색 넣어볼까? 초록색이 이거 잘하게 하는거 아니야? 맞지? 잘하게 하는거네 초록색이 다시 빨간색 넣고 주황색 넣어 나이스! 좋아 딸내미 아빠가 가지고 왔어 맘에 들어 표정 빨리 펴 빨리 아빠 고마워해야지 이번에 2번? 아주 그냥 아빠를 그냥 시종처럼 부려먹어 2번 뭐야? 짙은 빨간색? 가시도 넣어야되겠구만 아주 아빠를 우습게 봐 혼나야돼 아빠가 니 종이지 아주 그냥 파란색 넣어볼까요? 아 자주색으로 변했다 이러면 안된다 안된다 오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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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나 너무 잘하는거 같은데 나 미쳤나봐 나 뭐지? 나 미대가 그거 그랬나? 나 너무 잘하는데? 짠 딸 짠 딸 또 뭐? 또 뭐? 또 뭐? 말하래 빨리 또 뭐가 불만이야 3번이겠지 뭐씨 뻔하지 뻔하지 자 빨간색 넣고 파란색 넣으면 돼 그건 보라색으로 변해 그리고 이파리 이파리 넣고 추가하고 이거 줄.. 이거 꼬부랑 꼬부랑 추가하고 그리고 다시 빨간색 하나 더 넣고 다시 파란색 넣으면은 보라돌이! 어? 아 보라색을 한번 더 넣어 아 파란색 한번 더 넣어야겠다 빨간색이 아니고 자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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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없어 다시 한번 다시 가자 빨강이 넣고 아 뽑지말고 자 빨강이 넣고 파랑이 넣고 파랑이 넣고 이파리 넣고 꼬부리 넣고 꼬부리 넣고 파랑이 한번 더 넣자 오케이 허미로 쏙! 자 딸네임! 아빠들 그만 부려먹어 또 뭐 4번이겠지 이제 음 음 자 이거는 초록색이 짙네 색깔이 좀 에메데스 일단 일단 이거 넣고요 다 섞으면 되려나? 아냐 파란색 노란색 섞어보자 파란색 넣고 노란색 넣고 오케이 여기에 색깔이 여기에 색깔이 좀 더 짙어져지니까 파란색 한번 더 넣어봅시다 와 나 너무 잘해 진짜 미친거 아니야? 자 이제 패션 피자 뭐 또 왜 눈치를 봐 왜? 왜 아빠 해달라고 해줬잖아 뭐야 이거 아뇨? 나도 처음 아는데 이거 사실 이거 오늘 할 생각도 없었어 이거 뭐야? 어쩌라고 이게 뭔데 이게 어 저 딸 좋아 딸 좋아? 아 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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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딸 좋아 에마 기분 좋아졌어 됐고 그 다음에 아들놈 자 풍성추 우리 풍성추 날때부터 머리가 풍성했던 우리 아들놈 도끼가 들고 있고 시계는 조립합시다 시계 조립하는거 뭐 쉽지 뚜껑 야 이거 그거잖아 아까 맨 처음에 할아버지 여기 들어있었잖아 아까 맨 처음에 그지? 어 딸래미 임신했어 방금 어 진짜? 나 못봤는데? 기다려봐 리얼루다가 나 못봤는데? 이거 끝나고 보자 자 일단 톱니바퀴 아 나 몰랐어 러스티 레이크 시계 이렇게 이렇게 접착제 창문에 뭐 있죠 지금? 그치 눈썰미 좋아야지 이런 게임은 아 아 그 하얀색 치마 써 들어왔는데 임신을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한거 같아요 자 이거 일단 톱니바퀴 조립해야겠죠? 여기 넣고 여기 넣으면 안 맞지 그치? 근데 맞나보네? 여긴가? 아 돌릴수있다 이렇게 바꿀수있다 위치 톱니바퀴 더 있어야되는거 같애 모잘라 모잘라 아 배도 불렀어요? 못봤어요 그건 제가 하나 더 있다 오케 굿 그치 이게 이제 퍼즐 맞춰봅시다 이제 퍼즐 퍼즐 맞춰봅시다 일단은 이렇게 맞물진 않아 어차피 어차피 맞물진 않아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 돌리면은 아 맞물리게 아 이 큰 놈으로 가자 큰 놈으로 너무 크다 그치 너무 크지 이게 딱 맞거든 지금 아 아 얘 돌아가면은 얘도 돌아갈거 아니야 그러면 얘도 이렇게 돌아가게? 오케이 잘한다 아이 최종적으로 얘가 돌아가야되는거야 그치 최종적으로 얘가 돌아가야되는거잖아 그럼 반대로 가보자 아니야 이건 또 안돼 하나 더 필요해 품 하나 더 필요해 지금 엉덩이에 숨겨놨니? 내놔 내놔 톱톱 톱 여기 톱 여기 자 톱 여기 오케이 톱 들었어 그거 뭐야 오 나무다 드래그 힐 글루 아 여기 하나 가져가구 오 오 깜짝아이씨 깜짝아이씨 아 이거 뭐 그건가? 그 칠 그 뭐라 그러지 그거? 칠교? 칠교인가 이거? 약간 각인데? 아 칠교 칠교 칠교처럼 하는거 맞네 어 뭐야 뭐야 어 어 에이 에이 아 이거 꺼져봐 이거 좀 이따하자 이거 좀 이따하자 시계부터 하자 시계부터 칠교 이러면 맞잖아요 이거 그죠? 나 너무 잘한다 진짜 미친거 아냐? 주둥이 미쳤다 자 요거 자 알다 이거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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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착제 발라 발 발라버려 에잇 이따 발라 아닌가봐 아직 안되나봐 아 나무판다로 시계 채우는거라구요? 아니 어쩌라는 아니 이 네모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거고 이렇게 자르는거니까 팔 움직여봐 팔 못 움직여 너? 자 직선으로 대봐 딱 대 직선으로 자 잘라 자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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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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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식으로 아 오케이 야 이것도 이렇게 으아아악 딱 이거 이렇게 잘라 잘라 자르라고 이 새끼야 잘라 자르라고 이 새끼야 잘라 어 왜 안 잘라? 잘라 에이 씨발 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 한번밖에 못 자르는구나 자 다음 자 이거를 이런식으로 해요 형 이런식으로 잘라 야 나 너무 잘해 진짜 다음 야 나 잘하다 진짜 너무 잘하는데 나 미친거 같애 나 와 나 진짜 이거는 이 끝부분만 끝깍, 끝깍만 자르면 되잖아 끝깍만 이렇게 이렇게 미친거 아니냐? 와 이 정도면 천재야 와 이거 살짝 이렇게 잘라 맞추고 맞추고 굿 굿 다음 레디 어쩌라구 아 다 끝났나 봐 됐다 됐다 여기 있다 여기서 이제 이거 맞추면 되잖아요 아 내가 제일 잘 제일 못하는 게 퍼즐 맞추는 건데 그 다음에 두 개짜리 와우 요기 여기 배달에 여기요 여 아니 덜 됐어 덜 됐어 아직 톱이 하나 더 필요해 지금 뭐야 그게? 아, 시계가 필요하는 거잖아, 지금. 시계 몸, 몸통이. 시계 몸통은 됐는데? 뭐 창문 밖에도 뭐 없구. 톰이 안 주냐? 얜 된 것 같은데? 접착제 발라야 되나, 진짜? 어, 돌아간다, 돌아. 아, 돌려야 된다, 내가. 아, 내가 안 돌렸다. 아, 내가 안 돌렸다. 돌려야 되는데, 그치? 야, 시계 완성됐어, 시계 완성됐어. 담배가 또 땡겨, 그치? 이랬으면 담배 피워야지, 또. 담배가 근데 어딨냐? 담배 어딨는데? 아이, 지 담배, 담배 값이 얼마나 담배를 빌려 하려고 그래. 기다려봐. 시계 맞춤 나오지 않을까? 여기 시계 아까 나와 있었어, 여기에. 이 사진에. 자, 몇 시 맞추면 돼요? 어, 그쵸. 6시랑 3시. 자, 뭐가 분침이 초침이야. 어, 초침이 3시야. 이런 거 잘해봐야 돼. 이런 게임도 다 잘해봐. 많이 했다고, 내가. 이렇게. 굿. 아, 뭐가 바뀐 거야? 잠깐만. 잠깐만. 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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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아! 으악! 아, 진짜. 아, 깜짝아! 아, 아. 담배, 담배 팔러 왔어요? 얼마예요? 가요. 어. 어, 저 새끼 깜짝 놀랐네. 진짜 낯선 여자의 담배예요. 담배를 피면서 담배 생각을 하다니. 아, 불, 불이 필요하구나. 불, 저기 아줌마 불, 불은 없어요? 아줌마 불은 없어요? 아줌마 불은 없어요? 아줌마 불은 없어요? 야, 접착제를 피워. 어. 본드랑 담배랑 같이. 아이. 안 돼요, 안 돼요. 본드 안 돼요. 불을 어떻게 피워! 내가 불을 어떻게 피워줘, 미친놈아! 바뀌나 설마? 아닌데? 한 번 더 해보자, 그럼. 지금. 그냥 이것도 아니야, 이제. 이것도 안 돼. 안 돌아가. 아이, 불 내가 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안 돌아가. 어, 안 돌아가. 아, 아줌마! 불도 팔아야지! 아줌마! 불도 파셔야죠! 아가씨! 아가씨, 불도 파셔야죠! 미치겠네. 이게 안 돌아가요, 이제. 어, 안 돌아가. 클릭하면은 움직이질 않아. 어, 시친산 붙이면 이용이 되죠. 얘기를 잘못했나 봐, 내가 아까 할 때. 야, 불이 어딨는데? 불이 어딨는데? 우웳! 우웰! 우웨웨! 에이! 시줍빈!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또 구멍이 없어, 이새끼야! 두raj CDs. 아우 새끼 이거! 자, 진짜 표정가 봐, 개때리고 싶어. 야, 니가 씨X! 이렇게 하면 되는 걸! 끌어달라 그래, 그거를? 아, 옉병아. 자, 마지막. 어, 여기, 화, 뭐 여기 얼룩, 점이 넓어졌어, 얘가. 반점이 넓어졌어. 서현님 어서 오세요. 가면들. 뭐야, 얘? 헉, 칼 들고 있어! 나비! 자꾸 어렸을 때 나비에 집착해. 나비 어디 있는데? 나비 또 비밀번호 걸어놨어? 창문 열고? 뭐 없죠?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힌트가 없기 때문에 일단 물뿌리에 가져가서 그치, 이제 회사할 수 있으면 다 회사하자. 가면도 필요하고. 이게 우리 막둥이에요. 우리 막둥이. 좀 아픈 친구야. 파란 가면. 한번 씌워볼까, 파란 가면을? 씌우면 뭐 좋다고 주지 않을까? 오, 썼다 썼다! 뽀로로! 아, 씌워놓고 딴 거 봐야겠다. 씌워놓고. 나가봐. 와, 비와! 이때 물뿌리개로 물 딱 떠서 회수하고 여기다 물을 넣으면 이번에는? 열쇠! 파이퍼에 어있었구나. 오케이, 열쇠로 가면. 가져와서. 자, 이거 써봐. 선물이야. 오케이, 흰색 가면. 얼어붙였어, 이번에는. 얼어붙였어, 이번에는. 얼어붙였어, 이번에는. 어어, 고드름. 고드름. 고드름을 뭐 어떻게 해? 여기 넣어볼까? 어! 반대로, 반대로. 아, 열쇠. 아, 여기도 하나씩 있구나, 이케. 저 개구리님 어서오세요. 그면은 망원경이 없시다. 망원경 챙겨서. 보자. 머~~~~~릭 봅시다. submitted. 어, 눈에, 어.. 여기 돌릴 수도 있네요. 허, 사람! 아, 저 까마귀 계속 있어, 저거, 이제. 아, 저기 문양 있다. 문양. 봤지, 여러분? 봤지? 오, 문양있어요! 새모랑, 새모랑 나사모시랑, 자, 너 다시, 다시 갈아 껴. 자 일단 벗었을 때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벗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벗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어 이거 씌우고 비어올때는 없어 비울 때도 없어 눈을때만 있네 세모랑 나사못 여기 있잖아 세모랑 나사못이라 아 위치가 이렇게 세모는 아까 이렇게였죠 뭐야 이렇게 돼 이거 맞지 야 다른것도 봐야되나봐 뭔가 있어 지금 까마귀 나왔어요 저기에? 어디? 내 시각주의력이 안좋아갖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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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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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어어어! 깜짝아 여기 있구나 어어 U자 모양이랑 왼쪽 왼쪽 화살표 어 U자 모양이랑 왼쪽 화살표 열렸다 으악! 아아! 아휴 깜짝 놀라기 씨 뭐야 얘네 마스크 마스크 뭐야 얘 어휴 씨 아유, 너 치약을 좀 받아야겠다. 어, 스케일링도 한번 쭉 하고. 이빨이 이게 뭐야. 이번엔 달이네요. 봅시다. 자, 지금 달에 자국 있죠, 저거? 자국 보이죠? 어? 미러전! 어? 허! 허! 어? 아니, 나도 안녕? 어허허헣 안녕, 달라라의 나. 안녕? 거긴 어떠니? 어, 숨은 잘 쉴 수 있고? 난, 나는 바위! 흐흐흐흐 내가 이겼다. 어, 어, 뭐야. 숫자 되는 거였어. 2, 3. 2, 3, 1. 헉. 비위문 달려주는구나. 아, 고마. 2, 3, 1, 5. 2, 3, 1. 5. 그래, 고마워. 왜 오늘 늦게 알려주냐, 이새끼? 왜 오늘 늦게 알려주냐, 이새끼? 아니, 아, 5, 2, 3, 2, 1. 아. 아, 아아. 그래서 내색된 거구나. 우와, 나비! 아이, 뭐, 나비를 하나 얻으려고 지금 달라라에 갔다가, 눈, 눈밭에 갔다가, 비를 쳐막다가. 고마워! 나도 고마워! 안녕! 고마워! 됐어. 자, 이제 나비 줄게. 자, 어쩌가게. 아이, 찍지마! 어, 어, 죽었어. 어, 곤충은 빨간, 곤충도 빨간 피가 나오나요? 오케이, 일단 좀 큼지막한 거 먼저 하자. 점쟁이! 아, 이 담배, 담배 준 사람 아니야, 이사람? 점쟁이였나봐. 어. 부두 인형? 몸에 달고 있다. 아, 엠마 임신한 거, 아, 봐봐.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맞다. 여기 잠겨있고요. 근데, 엠마 임신한 거 맞는 거 같아. 안녕하세요. 되게 꺼름칙하게 생기셨네요. 야, 이거 뭐라 그러니? 이거 쉐딩이라 그러나, 이거? 여자들 화장하는 거? 개빡세게 내셨는데? 아, 뭐, 화장은 여자만 하는 게 아니지만은. 예. 혹시나 불쾌하신 거 있으면 죄송합니다. 남자도 화장할 수 있어요. 뭐지, 이거? 별 모양 있고. 어. 아, 여기 있네. 악마가 동그라미고. 엑스가 세모고. 일단 왕이. 왕이 방, 왕이 캡틴 아메리카. 왕이 방패. 왕이 방패. 엑스가 세모. 어. 자, 엑스가 세모니까. 일단 왕, 왕이. 누가 왕이야, 씨발. 누가 왕인지 알아야지 내가. 어, 데스가 일단 악마가 있. 아, 데빌 여깄다. 데빌 이거고. 엠페러. 왕이 방패. 어. 그 다음에. 엑스가 못 가. 엑스가 죽는 거 아닐까? 자, 더. 아, 죽는 게 동그라미다. 죽는 게 동그라미. 목매는 모양, 죽는 게. 죽는 게 목매는 모양. 그럼 누가 엑스야? 엑스가 별인가? 일단 엑스는 좀. 보류하고. 더 찾아봐야 돼. 힌트 좀 줘요. 뭐야. 일로, 일로 가보라고요? 뭐야, 뭐 어쩌라고요. 돈 달라고요? 돈 없어요. 아이, 누가 힌트를 돈 받고 팔아! 아, 잠깐만 이거. 아이, 이거 치울 거예요. 예. 나무 중간에 배꼽. 아, 배꼽 있다. 얘는 뭐야? 배꼽에, 배꼽에 들어가 있는 거 뭐야, 이거? 가운데 찍. 배꼽에 들어가 있어, 얘. 눈, 눈 뭐야? 아, 일단 별은 엑스야. 별은 엑스야, 오케이. 그림으로 있네. 별은 엑스야, 일단. 별은 엑스고. 이거 두 개 따로 이렇게 맞춰보면 되지. 아니냐? 아니야? 그럼 두 개 바꾸면 되지, 뭐. 짜잔! 아, 얘가 핵맨이다, 핵맨. 얘가 죽음이 아니고. 아, 얘가 핵맨이네. 매달린 거. 오. 아, 내 잘못했다. 얘, 얘가. 이거야. 그리고 이게 죽음이고. 바뀌었어, 내가. 됐지? 됐지? 완벽하지, 아주? 완벽하죠? 아, 열쇠. 감사합니다. 유리구. 여의주, 여의주. 자, 유리구 어떡해. 야, 니 거 찾으라 한 거야, 내가. 아, 이게 씨발 유리구들. 심부름 시킨 거 있어, 이 개가. 야, 심부름 시킨 거면. 퀴즈를 내지 말든가. 아잇. 뭐야, 어쩌라고. 어쩌, 어쩌라는 거야. 악마는 세모. 목매 당한 거. 팔로우 고맙습니다. 왕은 X. 피는 물을 흘리고. 여왕은 X. 목매 당한 사람? 죽은 사람? 누구야. 그게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우리 가족 얘기 아니야? 우리 가, 마스크 나. 마스크 쓰르네. 우리 가족 얘기네, 이거. 너, 어쩌, 어쩌라고요? 여, 우리 딸내미 목매, 목매, 목매다 죽는 것 같고. 얘는 머리 왜 이렇게 길어? 나체로 있어. 너, 축중 걸리나? 그래, 일단 나가 봅시다. 그래, 일단 나가 봅시다. 어쩌라고. 카드를 재배치 해볼게, 이 그대로. 일단 악마가 세모야. 그치, 카드밖에 없어 지금. 악마가 세모. 벌거벗은, 이게 똥, 목매는 모양이고. 일단 왕은 계속, 왕은 X입니다 일단. 왕은 X. 왕은 X. 왕은 X. 왕은 X. 벌거벗은 모양. 일단, 보자 일단. 보자, 계속. 목매다는 게 가운데 찍. 목매다는 게 가운데 찍. 목매다는 게 가운데 찍. 목매다는 게 가운데 찍. 야, 저기 별이구나. 아, 이게 별이야. 이게 별. 봐봐. 얘는 모르겠고. 이, 이, 얘 모르겠고. 이게 죽는 거겠지? 죽는 게 가운데 동그라미. 동그라미야, 이거 죽는 거. 됐스. 됐어요? 아까 별 보는 모양 있었지? 별 보는 게 이거였죠? 오케이. 너무 잘해. 자, 뭐예요? 또 보여줘? 아, 몇 개를 내는 거야, 문제를. 뭐야, 이거. 어, 뭐야. 사슴. 인형 두 개. 으악! 우리, 야. 우리 첫째. 깜, 뭐 세, 세 아저씨. 아기 소리? 뭔데, 미친놈아. 말을 해. 보여주지 말고. 아, 떡값춤 개 싫어. 떡바만 뿌리고 도망가 버린 거. 자, 가을이 그댑니다. 프랭크는 아들인가봐. 돌려봐, 일단. 돌려돌려. 돌림판! 아, 끈이 없구나. 일단 칼 가져가고. 칼 압수 위험한 거니까. 아니, 저 이거 처음 해요, 그냥. 아, 이, 이런 류의 게임을 처음 해요. 얘 목, 목 빠져 있고요. 호박. 호박 칼로 한번 찍어볼까? 푹찍푹찍. 오! 호박 가면. 머리 씌워와. 안 돼, 안 돼. 아, 얘를 가면 씌우면 되잖아. 얘를 가면 씌우면 바뀌잖아. 뭐가. 하지만 아들로 한번 씌워보고 싶네요. 싸가족해 생겼네. 고명해 달라고? 이거나 쓰고 있어. 아,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얜 가면 씌우면은 상황이 바뀌어. 봐봐. 아니네. 어, 어! 팔이다. 됐구. 머리도 어디 숨어있을 거야. 그러면은. 이 가면 벗어봐. 어, 열쇠! 열쇠졌어. 열쇠. 자, 머리 여깄죠? 머리를. 떼깍하고 껴줍니다. 야, 근데 뭐 재봉틀도 없이 이렇게 연결이 돼? 인형 얻어서. 인형 얻어서. 자. 눈 왜 그렇게 떠. 눈 이쁘게 뜨면 줄게. 그래, 나 와! 신난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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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이렇게 무미건조해, 애가. 씨. 야. 야, 안 무서워? 야, 안 무서워? 야, 씨. 그래, 애다. 선물이다. 자. 데까. 이제 놀아. 이제 놀아. 이제 놀아. 좀 애답게 놀아. 이제. 놀아, 애답게. 오! 아! 등... 뜬다! 뜬다! 그냥 뜬다, 얘. 뜬다. 그러면은. 슝! 와우! 뭐야! 근데 평온해! 얘가 왜 그 표정이 없어. 얘가. 오 이거 왜 준거야? 이거 그러면 왜 준거야? 압수야 가질래 이거? 어 어허허허허 야 너 쩐다 나도 못하는건데 이거 어엏! 허! 아들 죽였어 아니 거 내가 죽인게 아니고 님들아 아니 자 이거 나 지금 지금 생각보다 빨리 진행하고 있는거 맞죠? 나 지금 잘하고 있는거지 되게 나 진행률 지금 되게 빠른거 같애 지금 벌써 절반 채웠어 여기 게임 4시간짜리 게임인데 아니 1시간만 했구나 지금 자 이거 우리 첫 우리 딸 우리 딸내미 딸내미 엠 엠마 자 종이 조각 찼구요 B, C, D, A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A 아 장례식인가봐 얘는 여기서도 얘가 평온하네 아 엠마 딸내미였어 아 엠마 아들냠이었어 복수한거야 자기 자기 괴롭혔다구 어렸을때 아들에게 너를 한참 동안 찾아다녔다 너를 어 이 편지를 발견하거든 나를 별속에서 찾으렴 너의 어머니 별속에서 찾으래 별속에서 가족사진이죠 엠마와 아들냠이 별을 볼까요 한번 아 이거 위아래도 움직여야되네 저 어디 여기 뭐 있을거야 적당히 2번으로 가자 2번으로 가서 또 오 뭐야 이거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뭐야 오 새야 어 그림조각이네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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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일단 맞춰야되는구나 어 어 얻어 걸린거야 얻어 걸린거야 딱 대구 자 딱 대구 여기 일단 이런거 모서리부터 맞춰야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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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자 저기 B였어 지금 B가 62 아 찾아야되는구나 이렇게 풍차는 A 어 풍차랑 교회랑 달이랑 다 찾아야돼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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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다리 여깄잖아 다른 다리도 있나 풍차 아까 여기 찾았죠 여기서 어 아까 방 아까도 빛나면 숫자가 알 알려주지 않나 나 아까 여기 숫자 알려줬거든 얘는 62라고 왜 안 알려주지 찾으면 알려줄텐데 찾는것도 좀 찾는 방법이 있나 어 뭐야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은 어딨지 아들 죽었잖아 위치에 정확히 가야된다구요 아니 닿질 않아 저기까지 각도? 각도가 더 안내려가 더 안내려간디 다른 다리가 있나요? 아 아 알겠다 야 알겠다 야 알겠다 알겠다 잠깐만 야 이게 아 처음 알려준거야 그냥 이게 62잖아 노란색이 60이고 앞이고 이게 합치는거야 아 합치는거야 이거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4야 얘는 그냥 4야 풍차는 그냥 4야 풍차는 그냥 4구 나 진짜 개잘하는데 미친거 아니냐 나 진짜 35 다리는 35 풍차는 4 다리는 35 어 잠깐만 B가 62라 그랬지 62 이게 B였지 풍차는 4 다리는 35 풍차는 4 다리는 35 풍차는 4 다리는 35 다리 45라구요? 30입니다 40하면 안보여요 35입니다 풍차는 4 다리는 35 풍차는 4 어 풍차는 4 다리는 35 교회 교회는 33 교회는 33 풍차는 4 다리는 35 4 그럼 4 빼고 다 더하면 되잖아 35 더하기 어 러스리크요 예 그면은 35 더하기 60 68에 68에 62 더하면은 130에 130에 4 빼면은 100 126 26 야! 나 오늘 저날 뇌생남 아니냐 오늘? 야! 나 오늘 저날 뇌생남 아니냐? 물론 물론 지금 연산은 여러분들이 써주신거 정리했고 내가 연산만 했어 어 여러분들이 써준거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해준 내 메모가 귀찮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정리해준걸로 내가 사친 연산만 했거든요 야 그래도 이정도면은 오늘 저날 뇌생남이다 오늘 어 뭐 멋있어요 당연하죠 도장을 이제 잉크 채 채워서 도장을 콕 찍어서 여기다 팍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넣는거죠 그리고 우리 빼둘기한테 어 자 일로와 물어 가야돼 꺼져 임마 굿 굿 너무 잘해 너무 잘하잖아 앵무새나 비둘기나 어 점점 늙는거 같애 에마가 뭐야 목매달아 죽는거야 에마? 그치 아까 예언해 목매달아 죽는다 그랬잖아 왜 목매달아 죽는거야 왜? 일단 나무에 무궁화처럼 되긴거 여기있는 튤립쇼 뭐라왜 뭐라 하여튼 씨발 그림을 그려야돼 조개껍데기? 강황 열쇠 하비가 누구에요? 빼빼빼 빼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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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왠지 얻을 수 있는거 같애 이거 그치 베리 꿀 꿀 막 흘러내린다 위에서 꿀이란다 이거 뭐 그거 왜지 스웩이겠지 스웩 체크 페인트 브러쉬 따구 병까지 그면은 아이 빠 색깔 만드는거야 야 빠 색깔 만들어 빼빼빼 빼빼 어 이것도 넌살마? 어? 덧빠 덧빠 찍어 찍어 찍먹 조개껍질 평 아 수액받아요 아오케오케 아 여러분 내가 물어볼 때 형수도 줘요 내가 물어볼 때 알았지? 나 좀 잘하고 있으니까 어 수액받고 내가 물어볼 때 말해줘요 나 지금 나 잘하고 있어갖고 좀 자신감 넘쳐 지금 내가 할 수 있을거 같애 지금 형수 처음 봤어 자 기름 아 기름이구나 찍어 찍어 페인트 브러쉬 자 빨간색 물량 얻었고 빨간색 얻었고 이것도 강황도 빼빼빼 빼빼빼 어 기름 그렇지 이거 얻어 그렇지 이거 흰색도 빼빼빼 빼빼 빼빼 기름 와우 자 색깔이 이거는 주황색이죠? 이건 주황색이야 이거는 신색이겠 이거는 검은색 검은색 다 섞어야 돼 페인트로 자 검은색 칠해 칠해 됐어 그리고 얘는 노란색 어 오케이 찍고 칠해 칠해 아 한번에 해야되는구나 한번에 검은색 노란색 검은색 노란색 흰색 빨간색 주황색 됐지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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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바뀔 수도 있어 이거 꼼꼼히 시트 틈없이 꼼꼼히 꼼꼼히 좋아 됐다 된거 아냐? 꼼꼼히 안 채서그래? 또 뭐가 문제야 왜에에에에에 됐잖아 뭐 아이씨 아, 전체를 칠하라구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씨발 아! 이렇게? 이렇게? 오! 뭐야! 자, 됐고 꼼꼼히 칠해 그리고, 나무는 주황색 누가 나무를 주황색으로 칠해? 센스 무엇? 쓱쓱쓱쓱 쓱쓱쓱 쓱쓱쓱 쓱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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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은 노란색 쓱쓱쓱 쑥 쑥쑥쑥 쑥쑥쑥 쑥쑥쑥쑥쑥 쑥쑥쑥쑥 쑥쑥쑥쑥 쑥쑥쑥쑥쑥 쑥쑥쑥 쑥쑥쑥 우아악! 아, 목매달아 죽는 모습이 해 아니야 이거? 흰집 땅 어? 잠깐만 아악!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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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헉, 자살했어 치트 쑥쑥쑥 bureaucracy 엉터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